이번에 또 추후에 또 앨범이 나오면 한 번 이렇게 싹 변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또 회사랑 의견이 같아야 어? 아 누구세요? 한빈이 형 왔어? 한빈이 형 왔어? 어? 저요? 아 오신 분 아 왜요? 어 뭐야? 한빈이 형 왔어? 아 왜요? 아 뭐야? 머리가 밖에서 못 알아봤네 아 짜잔 아 못 알아봤네 그럼요 또 깜짝 등장한 것 같죠 아 머리 되게 더 바꿔버릴 게 너무 잘 어울려 진짜 한격적인 변신을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1년 조금 넘게 흑발을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탈색을 무려 3번이나 하던 머리를 바꿨어요 첫 머리 잊어버려 저는 팬분들이 도대체 이 큰 가망에 뭘 들고 다니냐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막 망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았었거든요 굳이 이거 아는군요 아 저 이 편 너무 잘 알아요 아 일단 저의 지갑 하고요 지갑 지갑 이클리스 마이 월렛 아 아 오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이거 펜하고 아 아 드랍 마 월렛 비행기표가 있는데 이건 킵하도록 하고 킵 모메가3 자 제가 들고 다니는 바세린이 있어요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그럼 진짜 왓츠인마이백 할 맛 난다 아 또 뭐가 있지 프로틴바 아 프로틴바 중요하죠 오레오 맛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제 가방에 항상 소독티슈 또 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먹을 일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 어제 제로즈한테 쓴 편지도 음 여기 있죠 짜잔 우와 너무 예쁘네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또 새로 쓴 흔적이 있어 뭐 안경 안경 아 너무 많은데? 뭐지? 오! 흐흐흐 전화 내가 왜 안 뺐지 저기 보조배터리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흐흐흐흫 진짜 그냥 급할 때 하는 음 이런 것도 있는거 아냐? 네 우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진짜 뭐가 많은 그 멤버들이 필요할 때 일단 제 가방 먼저 확인을 하고 와 진짜 짱이다 너무 많아 아직 그러니까 두 끼가 고민이에요 이 정도면 다 꺼낸 거 같은데요?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진짜 내가 뭐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보여주기가 두려워지는데 칠 보인다 그랬는데 이걸로 가리고 싶지 않나요? 아 그런가요?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이거 뭐예요 근데? 얼마 전에 제가 스케줄 할 때 만났었는데 아니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재환이를 데리고 다녔죠. 아니 이걸 왜 들고 다니세요? 그냥 하루만 들고 다니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 애정하니까 들고 다니죠. 아 고맙소! 네네네. 혹시 커피 안 드시지 않으시죠? 아 지금 잠깐 끊었는데 주신 거 바로 먹어야죠. 하이스탕! 하이스탕!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요 아니요. 감사합니다. 저번 주에 제가 탭 같이 찍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데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챌린지 한 거 되게 오랜만에 갖다 주셔서 대친소가 아니니 아니라 팬미팅 같아요. 안돼요. 아 진짜 맛있는 게 다른 거 같아. 다 먹었어. 와 진짜 야 이렇게 먹으면 커피를? 네.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와 이게 딱 끊고 이렇게 첫 입 마시면 커피가 이렇게 셌구나 몸에 이걸 딱 느껴요. 그래서 진짜 커피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. 봐봐요. 동대가 나빠지면 진짜 힘들더라고요. 동대 건조해지만 제가 요즘 좀 많이 건조한데 제가 이미 한 매장은 지금 리커 때문에 그래 진짜로 아 진짜요? 이건 그냥 커피 때문이야. 그냥 진짜 커피 때문이야. 하나 둘 셋 오 왔다. 우와. 와. 거눅이가 대친소 할 시간인데 미션이네. 저도 왔어요. 저 빈이 아닌가 봐 지금. 근데 규빈이가 오 저도요. 근데 대친소가 머리 빈. 오 뭐야? 거눅이가 저도 사랑해 황빈이 형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형님께서 되게 소문난 시즌이 뿐이기 시작했어요. 아 진짜요? 맞아요. 방금 들었어요. 아 진짜 맞아 맞아. 최애가 누구예요? 최애. 나는 아닐 것 같아. 그러면 진짜 우리 둘 빼고 진짜 우리 둘 빼고 진짜 우리 둘 빼고 진짜 우리 둘 빼고 그 아우라를 재현 선배님한테 아까 들었어요. 저 재현이 형이 제일. 들었어? 아 나 아까 들었어. 그치만 저는 진짜 진짜 엔시 선배님들이 다 너무 아 일단 근데 재현이 형이거든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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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너무 너무 고마워요. 진짜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네 바로 우리 시윤이가 저한테 햄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제로주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감사합니다.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항상 숙소 침대 이렇게 윙크리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아니 식단 규제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막 요거트 같은 걸 먹었는데 막 이렇게 볼 빵빵해져서 운명량 못 면 게 너무 귀여워서 아 형 햄찌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변명이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아 변명. 아 그러면 형 터티 같은 거 제가 짜내보겠습니다. 어? 쉬운 걸로 부탁드려요. 언제 이렇게 컸지? 똑똑하네요.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하고 손가락 하나 들어주세요. 우와. 붙혀주세요. 엄지랑 중지를 스위치. 여기서 엄지를 스위치. 오오오오오. 하고 후 불어주세요. 하고 끝이 아니에요 약간 찡긋. 이건 애교가 아니잖아요. 어? 왜 이렇게 보여요.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. 더 귀여운 거 해주세요. 더 귀여운 거. 햄치스러운 거. 햄스터 포즈 갈게요. 약간 좀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돼요. 이거 혹시 햄스터 이 친구 그건가요? 이게 뭐야? 떼 같은 거야? 우리 또리는 또 또리하고 오리 이렇게 빡! 우리 팀에도 오리 있어요. 오리요? 테레. 오 근데 그 뭔가 그런 이모지나 뭔가 이런 구수적인 겹치네요. 오래도 많으시네. 테레 선생님과 소희랑. 오늘의 대친소 라이브 베스트 분을 알고 계시네요. 저희가 얼마 전에 선배님의 형제를 그쵸. 그 또 이 색깔과 굉장히 관련해. 그래서 오늘 머리 아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. 그러면 이 순간부터 형님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 우리가 화제가 됐었죠? 최근 KCON JAPAN에 가가지고 2024 KCON JAPAN에서 제가 재현이가 이제 제 등에 탁 와락 안겼는데 제가 업고 있는 사진이 되게 연출이 잘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 연출이 된 건 아니죠? 그 얘기 잘 그림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연출 아니에요? 연출 아니에요? 연출 아니에요? 왜? 한빈 형은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어요?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소희 씨의 진행능력. 저는 어릴 때 육아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.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너무 말 잘 듣고 착한 애였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는 거 하나 주면 말 다 잘 들었어요. 뭔가 맛있는 간식 이렇게 하나 주면 어 그래 이렇게 하고 육아 난이도?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액티비티에서 많이 다쳐왔어요. 다쳤어. 그렇죠. 조용하게 학교에서 지내고 쉬는 시간에 이제 바다다다다다다 이랬어가지고 1년에 한 발이 한 3번 부러지는데 아니 그러면 육아 난이도 상 아닌가요? 어머니가 걱정은 하셨는데 말은 잘 들었어요. 말은 잘 들었어요. 말은 되게 잘 들었어요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자 시작해. 갑시다. 아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 아유 뭐였어요? 아니 이유가 있어요. 요즘 저희가 그걸 느껴요. 전보다 더 친해졌어요. 아 물론이지 그래서 진짜 격이 없어요. 저희 진짜 너무 웃기네.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저랑 소희도 그때 영상 봤고 우리 이거 할 수 있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영상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냐?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이제 재현이가 제발 그냥 찍어만 달라. 맞아요. 찍어만 달라. 같이 찍자. 재밌게 또 잘했죠. 우리 3명 거 목요일날 대친소가 언제 할지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친소는 오직 Mnet 플러스 앱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고요. 다음 주에도 3시 33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